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진상 모녀들의 레전드 참교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깃집 진상 모녀 사건인데 까먹으셨을 여러분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고깃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좀 전에 고기 먹고 온 사람인데, 열딱지가 나서 안되겠다고 한 늙은 아줌마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고기값을 도로 물려달라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옆자리에 다른 손님이 앉았다는 이유를 대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고기 먹을 때는 말하지 않고 다 처먹고 나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니 환불해달라는 늙은 아줌마. 이 아줌마는 반말을 기본으로 시작했으며, 제 이야기도 한 번 들어달라는 식당 주인의 하소연에도, 들어보긴 뭘 들어보냐고 쌍소리를 시전했으며, 싸가지 없는 여자가 방역수칙 어겼다고 방역당국에 찌르면 벌금 300이라고, 식당 주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갑질의 늙은 아줌마 아니랄까봐 자신이 협박하면 뭐가 어떠냐는 안하무인적 말도 했죠. 하지만 재밌는 건 이 가게 주인은 테이블 간격을 떨어뜨리고 칸막이도 설치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 아줌마는 옆에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먹는데 회방을 나서 화가 났다. 여자랑은 대화가 안통하는데 서방 바꿔라 서방 못 바꾸면 과분연인 거다. 터진 아가리로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라는 폭언을 말하는 걸 보면 저 아줌마 인성이 얼마나 터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재밌는 건 여기서 이 늙은 아줌마는 화가 났는지 자신의 딸년에게 전화를 대신 하라 말했는데, 이 딸은 아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아까 계산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양주시 보건소에 신고를 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으나 정작 마스크를 안 쓴 건지 어미였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찰서에서는 공갈미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모녀를 감방에 쳐나오려 했고, 이 모녀는 정신 못 차리고 수사관 교체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마스크 잘 썼고 마스크는 손님이 안 썼습니다. 허위 사실로 협박하지 마세요. 라는 팩트에는 너희같이 가난한 연놈들 협박은 해도 된다. 난 10만원 내고 끝인데 넌 300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고깃값을 돌려줘라. 싸움의 끝은 항상 비극이란 걸 명심해라. 라는 이 아줌마와 딸의 근황. 2023년 드디어 결말이 났죠. 두 모녀는 1심 판결 각 500만원씩 벌금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기각당하고, 대법원까지 상고장 제출했지만 역시 기각당에서 각각 벌금 500씩 맞아서 도합 1000만원의 벌금을 쳐맞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두 모녀는 저희에게 각 700만원씩 총합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죠. 그리고 이 고깃집 사장님께서는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은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비를 전에 기부하겠다 선언하게 됩니다. 참 진짜 갑질하고 협박하던 아줌마와 딸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고깃값 비싸봐야 5만원 아껴보겠다고 이 늙은 아줌마와 딸련은 총합 2400만원의 돈이 나가게 생겼죠.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너희같이 가난한 연놈들 협박해도 된다라고 말하던 이 여자는 싸움의 끝은 비극이라 말했지만 본인이 비극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꼭 진짜 갑질하려는 아줌마 딸련의 최후를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제 기분이 다 좋네요. 지가 뭐라도 되는 거 마냥 저렇게 갑질하고 다닌 아줌마의 레전드 참교육설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에서 갑질하는 아줌마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따뜻한 패딩 꼭 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죠. 오늘의 한 줄 요약 사필귀정이라 하였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